자 그러면 이제 회원가입을 한번 해볼까요? 회원가입을 여러분들이 안해도 스크래치를 쓸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스크래치로 여러분이 만든 결과를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저장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은 곧 살펴보고요. 일단은 회원가입부터 하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스크래치 가입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저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스크래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에 옆에 실명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실명이라는 건 자기의 진짜 이름이에요. 자신의 닉네임을 사용하라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저같은 경우는 egoing이라는 닉네임을 쓰니까 egoing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는 거는 오류가 있다는 뜻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뜻인데 한글로 쓰면 안된다는 뜻이네요. 영어로 쓰면 됩니다. 자 저는 이미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egoingTo라고 이름을 쓸게요. 여러분들 저랑 똑같이 하시면 안되고요. 자신의 영어 닉네임을 하나 정해서 그것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로그인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됩니다. 자기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저는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어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죠. 여기에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돼요. 11월 16일 뭐 어 저는 음 나이가 더 있지만 한 요정도로 할게요. 2007년 자 그리고 성별 2007년 너무 제가 젊은가요? 자 2000년으로 자 성별은 남자 그리고 국가는 음 밑으로 쭉 내려보면 케이로 시작하는 부분이 어 있는데 여기에 사우스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거를 선택하시면 사우스는 남 코리아는 한국이니까 남한이란 뜻입니다. 사우스 코리아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여러분들 이메일을 가지고 있으 실 테니까 없으면 부모님한테 부모님이나 이렇게 요청하셔서 이메일을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저는 저의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입력했어요. 자 다음을 누르면 스크래치에 가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뜨죠. 그리고 자 시작합시다 를 누르면 이제 로그인이 자동으로 될 겁니다. 자 요렇게 하면 회원가입이 끝! 난 거예요. 그럼 제가 로그인을 하는 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스크래치에 가입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자 로그인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이 보이네요. 여기다가 사용자 이름 입력하고요.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저처럼 자신의 닉네임이 이렇게 뜬다면 로그인에 성공한 것이고요. 만약에 닉네임이 뜨지 않는다면 로그인에 실패한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잘못 입력한 경우에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해결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스크래치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끝났어요. 그러면 스크래치를 하나 만들어보고 이번 수업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만들기를 클릭하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게임이나 여기 있는 이런 솔라 시스템이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만들기를 누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뜨죠? 바로 이 화면 위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회원가입하는 법 그리고 첫 번째 스크래치를 만드는 법 뭐 만드는 법이라기보다는 만드는 것을 시작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수업부터 우리가 스크래치를 사용해서 진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